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5일 운전직고문 교육청 주간시험 도로교통법규 해석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시험은 문제가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복원해가지고 복원이라는 게 사실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의 정밀도라든지 당연히 정답도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죠. 사실 운전직 시험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유일하고요. 나머지 교육청 그리고 여타 지자체는 아직까지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르냐 그러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할 말들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 주어진 우리 수험생들이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최대한 기억에 의해서 복원을 하고 복원을 하고 그리고 복원된 문제에 약간 가피를 하고 약간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해서 해설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실제 보셨던 문제하고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나머지 지문이라든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해설강의를 하기 전에 이미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복원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이 문제는 우리 운수대통 카페 운전직 수험생들이 많이 모이는 운수대통 카페 회원분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일부 회원분들이 문제를 치고 시험을 치고 와가지고 문제를 적어서 우리 운영자들한테 주고 그걸 제가 다시 넘겨받아서 보니까 어떤 것은 복원이 정확하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복원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건 전체 문제의 취지에 마하지 않도록 배치되지 않도록 제가 다른 복이나 지문 선지들은 약간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수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험을 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라는 짐작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출처는 우리 회원분들께서 시험치고 와가지고 제공해 주신 걸 제가 다시 이제 가피를 한 겁니다. 가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근데 아마 다른 보통 공개를 할 때 다른 선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잘 그것까지 기억해 오는 경우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정답에 해당되는 선지들을 위주로 했고 그 나머지 지문들은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여덟 문제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자동차 구조원리와 도로교통부가 합쳐서 20문제인데 보통 관례적으로 10문제 10문제씩 출제되는 게 기본관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구조원리가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들인데 교육청 문제는 총 여덟 문제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해설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근데 뭐 교육청 문제도 전체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기본 개념들을 묻는가 뭐 숫자 물어보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다만 하나 지금 특이한 것은 우리가 하려면 민식이법이라는 경우가 있죠.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게 도로교통법에는 일부 반영이 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법 보통 특가법 특가법 이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특가법이고 형법의 영역입니다.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의 출제 영역이라 보기에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또 워낙 유명하고 또 그게 이제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로교통법교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할 정도는 또 아닌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정도가 조금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역시 무난한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교제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물론 이제 뭐가 있었냐면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또 상당히 많이 변별력의 이름으로 출제가 한두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되겠다. 그 정도가 되겠죠. 총평은 그 정도라고 문제를 보시면서 바로 하나씩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원형등화의 신호가 뜻하는 신호의 종류죠. 신호의 종류. 우리가 보통 신호의 종류는 빨간, 적색, 황색, 녹색 이게 기본이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전멸등이죠. 황색 전멸등과 적색 전멸등. 황색 전멸등은 주의만 하면 되고 적색 전멸등은 일시정지하고 주의를 삽힌 다음에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정지선 행당을 봤을 때 그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거죠. 일시정지를 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색등화의 전멸은 그냥 주의만 하면 되지만 설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나 일시정지한 다음에 주의하는 것은 적색이죠. 적색등화의 전멸등이 되겠죠. 그래서 적색등화의 전멸등. 신호의 종류의 뜻이 나온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전멸등이죠. 전멸등에 해당되는 건데 전멸등의 두 가지 차이? 황색등화는 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적색등화는 일시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거는 쉬운 문제로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의 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모의고사에서 보는 거죠. 우리 교재해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3회에서 2번. 그대로 보기 그대로죠. 다음의 신호의 종류의 뜻의 삶입니다. 무엇에 대한 삶인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일시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보기도 그대로입니다. 순서는 좀 다르긴 하죠. 4번. 적색정화에 두면 기출문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다 봤던 거죠. 됐습니다. 2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경우죠. 이게 이제 뭐입니까? 과거에는 소방 관련된 것은 주차만 금지됐지 정차는 허용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법이 개정되었고 소방 관련된 시설 반경 5m 내에 주정차 금지가 되겠죠. 단순히 주차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정차까지 금지되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됐고. 그런데 그 주정차 금지 장소인데 특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일단 소방 관련된 거죠. 소방 관련된 거 소화장치 관련된 것에서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히 안전표시가 됐다 말이야. 특히 뭐 하지 마라. 여기는 뭐 하면 안 된다. 주정차 하면 안 된다라고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죠. 그런데 성압자동차가 정차 주차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은 성용차 같으면 4만 원, 성압자동차 같으면 5만 원이 되는데 특히 안전표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더 액수가 많이 중하게 부과되죠. 8만 원, 9만 원입니다. 성용자동차는 8만 원이고 성압자동차가 9만 원이죠. 그게 이제 몇 가지입니까? 성압자동차니까 이거는 9만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성용차, 통상적으로 성압차는 불법주정차였을 때는 성압차는 5만 원, 성용차는 4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소방 관련된 사항으로서 안전표지가 설치됐을 때는 성용차는 4만 원이 되겠는데 보통의 경우는 주정차 위반했을 때, 또 소방 관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까지 보통이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성합차죠. 성합차, 성합차하고 성용차인데 성합차, 성용차는 5만 원, 4만 원 이게 되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 관련된 것이죠. 소방 관련된 데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이건 다시 두 가지입니다.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죠.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하고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로 둘러나죠.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역시 위에 5만 원, 4만 원입니다. 그러나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는 훨씬 더 과태료가 세게 부과되죠. 4만 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9만 원, 8만 원이죠. 이건 성합차 같으면 8만 원이지만, 성용차 같으면 8만 원이지만 성합차이기 때문에 9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생각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것도 유사하게 접종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주정차 금지였는데, 제가 낸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4만 원인데, 일종의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 밑에 있는 거죠. 소방용수시설 5미터면. 이건 특히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죠.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5만 원, 4만 원이지만, 여기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안전표를 설치한 것은 특히 뭐가 됩니까? 8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서 숫자를 넣고 그 장소를 물어봤지만, 반대로 이걸 해 놓고 액수를 물어보는 거죠. 다만 제가 냈던 400제 문제에서는 성용차를 기준했지만, 성합차는 그게 많은 식대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죠. 유사하게 접종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늘 잘 보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1번. 어린이 통학버스. 이건 뭐입니까? 앞지러지지 못하는 거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차종이죠. 두 번째, 구인성. 또 뭐 늘려보는 거죠.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구인성 이상이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표지는 앞측에는 앞측 우측 상단이죠. 뒤측은 중앙 하단이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본 거죠. 앞면 같으면 우측 상단, 뒷면 같으면 중앙 하단에다가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겠죠. 3번. 4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죠. 과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있는데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죠. 자치경찰제도로 운영이 되면서 시도경찰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이죠.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발급하고 신고증명서는 항상 차 안에다 비치하라. 항상 있어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사실 이걸 잘 몰라도 위에 있는 지문들이 워낙 전형적인 지문이니까 우리가 객관식은 또 항상 소거법이 있죠. 제끼고 제끼고 하면 충분히 정답을 찾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각종 시험문제에서 나와 있죠. 이거는 기본교제에 있는 핵심 문제가 되겠죠. 보기도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니까 틀린 것도 이것도 제가 틀리게 꼬아하는 것하고 그것까지도 같죠. 관할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 이거 낼 때는 제가 지방경찰청인데 시도경찰서장으로 바뀌었죠. 이건 틀렸죠. 밑에 보니까 관할 경찰서장한테 해설로 나와 있는 것이고 신고증명서 발급. 그리고 10인성인 10인성인. 저는 이건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했죠.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이건 9인성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어디다 붙이냐. 어떻게 되겠죠. 어디다 붙이냐. 중앙상단. 중앙상단. 틀린 지문으로 구성해서 틀린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으로 구성된 것을 한번 풀어봄으로써 학습효과는 없어서 제가 창작한 문제죠. 창작한 문제인데 지문선지가 거의 유사해 보이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나요. 이것도 우리가 지문만 길뿐이지. 이건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외우기보다는 운전하는 상황 시뮬레이션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일단 1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갈 때.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 있는 차가 있으니까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양보한다. 1번 맞죠.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폭이 넓은 도로로 들어갈 때. 넓은 도로, 좁은 도로가 서로 경합한다. 넓은 도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좁은 도로가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의 진로. 그러니까 넓은 도로의 진로를 양보하니까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2번도 맞죠.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해서 좌회전하려고 할 때. 좌회전 차량은 제일 후순입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랑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한테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좌회전 차량이 가장 후순이죠. 좌회전하려고 할 때는 차로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죠.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서는 제일 우순위가 되겠죠. 양보하라. 맞고요. 4번.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그럴 때는 뭐입니까? 우측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그런데 우측 차량인데 좌측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한다. 그게 아니고 우측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문은 양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정답은 4번.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봐왔던 지문들이 됩니다. 보시면 400제에서 135번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봤습니다. 틀리게 꼬아나는 것도 출제하는 사람의 심리들이 거의 비슷하죠. 심지어는 밑에는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꼬아낸다면 이런 거 꼬아내겠다는 것이겠죠. 출제자들이 우리 책 보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출제하는 심리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틀린 선다까지도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나머지 지문들이 약간씩, 약간씩, 나머지 지문들이 거의 비슷하죠. 틀리게 꼬아내는 것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5번. 5번 여기 아까 봤던 민식이법이죠. 민식이법인데 교재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는 취조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교재는 저는 이게 민식이법에 관련된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우선 설치하고 교통단속카메라, 과속카메라 이거 우선 설치하고 이런 거 둔턱, 과속방지턱 세우고 이런 조항은 도로교통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걸 해놓긴 하지만 처벌까지는 책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교재는 없지만 또 이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면 되겠죠. 1번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사고하고 사망사고로 나누죠.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을 하면 이게 1번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무기징역,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나머지 이것에서 1번은 그래서 무기까지는 가지 않죠. 그런데 이제 2번 상해죠. 다치게 했을 때는 2번이죠. 1년 이상, 15년 이하. 500만원에서 3천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죠. 상해도 다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됐고요. 나머지 선단은 제가 임의로 살짝 비슷하게 꼬았습니다. 아마 실제 시험에서 이것보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정답 선지만, 정답 선지만 제가 이렇게 정했고 나머지 선지들은 제가 임의로 복원을 하면서 비슷하게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교통사고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법, 특가법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보시고 교재에는 수록되지 않는 점, 염두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다음 다음 갑시다. 6번, 일종 보통면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살짝살짝 문제의 선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임의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십인성. 승용차는 십인성이죠. 십인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오면 뭐가 잘 나올 것이다. 나오면 뭐가 잘 나올 것이다. 승용차죠. 승용차. 일종 보통이 수염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숫자들을 외워야 되는 거죠. 대형은 의외로 쉬워. 적재중량, 적재용량이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까지? 이런 숫자들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일단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는 십인성이니까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십인성이니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 보통으로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승합자동차는 십오인성이 기준이죠. 십오인성 이하가 되겠다. 이게 되고. 화물자동차. 숫자는 십이가 맞아. 십이가 맞는데 십이톤 미만입니다. 미만이니까 십이톤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복원해 왔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이톤은 십이톤 미만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십이톤까지는 안 되죠. 십이톤이 안 돼야 돼. 십이톤 하면은 십이톤 이하면 되겠지만 미만이죠. 그래서 십이톤. 숫자는 맞아. 이거는 십이톤 미만만 되기 때문에 미만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본 거에요. 지게차 이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몇 번 봤던 얘기죠. 삼톤 이하죠. 삼톤 이하의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톤은 안 되고 삼톤 이하죠. 삼톤 이하의 지게차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특수자은 10톤이죠. 10톤 미만인데 다만 군안차 등은 제외되는 것이겠죠. 복원을 해 주신 분은 이 뒤에 이 말을 빼놓고 이것만 했는데 사실은 은밀히 말하면 이 뒤에 있는 군안차 등은 제외되는 거죠. 군안차는 우리가 뭡니까. 군안차 견인차 같은 경우에는 특수면으로 일종 특수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약간 복원을 하면서 가필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 보통면으로 운전수 차이 종류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아마 정답은 세 가지다. 이렇게 복원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문제의 지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맥락에서는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 시험체인데 내용이 좀 복원이 좀 이상하게 돼 있다. 오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 군수대통원 카페에 올려주시면 또 그걸 정정을 해 그러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또 기출문제라는 것들로 반영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세 가지 세 개로 복원을 해서 정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여러 군데 있었죠.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보시고 7번 도로교통법상 벌칙이 높은 순서로부터 나아가 아까 우리가 서울시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벌칙이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기본적인 포맷이지만 뭐 한 경우도 있습니까? 액수보다 순서대로 정하는 거죠.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더라도 순서대로 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범칙 과정이죠. 벌칙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였습니까? 뺑소니하고 뺑소니한테 신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신호기를 조작한 거는 3, 7이지만 위험에 일었을 때는 그때는 55가 되겠죠. 5년 이하의 징역 15. 1억 5천만 그러니까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그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안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물론 음주운전 관련되는 게 가중처벌되면서 이제는 아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조치죠. 뺑소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 경우는 제일 세죠. 제일 세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5. 1호가 되겠죠. 5, 1호.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이게 제일 센 거죠. 제일 센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함부로 위에 기억. 이게 신호기 조작이죠. 신호기를 조작하는 훼손했을 때 이것도 생각보다 세죠. 3, 7이죠.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보급. 3, 7이 되겠죠. 3, 7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이건 사실 엄밀히 이게 출제를 복원을 학생들이 수험생분들이 해 오셨는데 사실은 얘는 뭐야 영역이 달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벌금 형사처벌이고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액수는 다행히 해서 5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낫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서 있는 영역이 아니죠. 벌금이나 직력이나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섞어 놓고 비교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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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렇게 복원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은밀히 말하면 위에 ㄱ, ㄷ, ㄹ은 이거는 뭐가 되고 이거는 벌칙으로써 형사처벌이 되고요. 이거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영역을 같이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액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어쨌든 얘보다 약하죠. 리얼 난폭운전은 난폭1호라고 기억했죠. 난폭1호 난폭1호는 난폭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직력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교재에서 제가 두 문자로 뽑아서 했던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순서 순서는 사실 제일 센 게 이거죠. 조치하지 않았게 교통사고 발생할 때 조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여기다가 송계만 하면 3.7이지만 여기다가 교통의 위험이죠. 교통의 위험까지 유발했을 때는 이때는 5.1호가 되겠죠. 5.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ㄱ과 ㄷ은 이걸로 아마 함정을 판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교통의 위험까지 줬다면 5.1호가 되지만 그냥 단순히 송계했을 때는 3.7이 되겠죠. 제일 센 것은 ㄷ 그 다음은 ㄱ 그 다음은 난폭운전 난폭1호가 되겠죠. 그리고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ㄷ ㄷ ㄹ ㄹ ㄷ ㄷ ㄷ ㄹ ㄹ ㄹ ㄹ 이게 뭐가 납입니까 ㄷ ㄱ ㄷ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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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 dri ㄷ ㄷ ㄷ ㄷ ㄷ 대부분 택시 생각하시면 되죠. 택시는 기간이 반으로 최초 검사는 2년이고요. 그리고 1년마다죠. 처음에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상태가 좋으니까 2년이지만 그러나 사업용은 늘 운행을 하기 때문에 검사기간이 짧죠.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답이 되겠죠. 최초는 2년이 맞으나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죠. 사업용 성형자동차. 나머지 중형 성압자동차는 8년 이하일 때는 1년, 8년을 초과했을 때는 6개. 나머지도 1년 6개 되겠죠. 뒤에 나머지 지문들은 제가 임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의로 구성했기 때문에 지문이 이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복원해 주신 분이 이거를 정답으로 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기에도 2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그걸 제가 감안해서 할 것인가요. 나머지 지문들은 제가 임의로 구성을 한 부분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다. x 가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이것도 우리가 각종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교제에서도 있는 것이고 400제, 마인마지방의 부제도 또 그대로 놨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성압자동차 2년, 1년 이렇게 되죠. 4, 2, 2년, 1년. 나머지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교육청 문제, 교육청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임의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보셨던 문제가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제가 복원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만 정답에 해당될 만한 내용들은 그대로 정확하게 구성을 했고 나머지 여타 선지들이 조금씩 다를 것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봐 두시고요. 뭐 보시고 싶지만 제가 기출문제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책에서, 교제에서 제가 또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걸 제가 정확하게 보고 싶고 또 솔직히 안 나온 건 안 나왔던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아까 민식법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어려운 거, 많은 거 이런 것들로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실 때 다만 이제 쪼점 출제 경향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액수 아니면 제일 센 거, 약한 거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최근에 부쩍 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솔직히 제가 3, 4년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출제 트렌드 기강대로 보니까 곧잘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전에 각종 두 문자까지 뽑아가지고 상당히 과태료 부분, 범칙금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대폭 보강해서 보강해서, 벌칙금 부분을 보강해서 교제에 구성을 했는데 그 트렌드대로 올해 시험제에서도 과태료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곧잘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고 나머지 여타 부분들, 사실 전통적으로 늘어나도 속도 이야기, 사실 속도 이야기는 워낙 중요한 것인데 의외로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속도 관련된 건 학생들이 너무 잘하니까 출제 입장에서는 내봐야 거의 다 맞춘다. 변별력이 된다.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숫자 같은 거죠.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게 아닌데 어떤 출제 경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수험생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복원된 내용. 아마 발표 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저까지 노심초사하게 이것저것 공연한 논쟁하지 마시고 친시험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모를 뿐이죠. 여기서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달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친시험은 떨어졌다고 편하게 좀 마음을 먹으시오. 다음 발표 날 때까지는 좀 편하게 몸도 좀 추수해지고 공부한다고 고생도 하시기 때문에 건강도 좀 잘 잡히고 맛난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발표 날고 난 다음에 새롭게 준비하셔도 아직 늦지는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미리 벌써부터 시험 주문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일찍 지칩니다. 일단 발표 날 때까지는 발표 날 때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고 몸을 잘 추수하시고 발표 날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합격한 분은 학기간 내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되고 떨어진 분은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내년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잘 스케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업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